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9월 첫날 9월 첫날 금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줄명어는 영속적인 변화를 이루고 싶으면 당신의 문제의 크기에 집중하지 말고 당신의 크기에 집중하라 하부에커 감자 스마일도 계속해서 변화를 하고 싶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습니다 변화를 작게라도 하고 싶고 꼭 도전을 해서 실패하더라도 이런 도전 속에서 작지만 얻는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9월 첫날 당신의 문제의 크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당신의 크기에 집중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9월이 오는 소리 올 가을에는 더 많이 웃으시고 더 많이 건강하시고 더 많이 행복하세요 감사 스마일 팀팬분께서 매일 아침 좋은 글귀하고 또 좋은 이런 메시지를 보내주시는데 방송을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블루문이 떴습니다 어제 보니까 7월 16일이었는데 7월 대부름은 아니고 7월 16일이었는데 블루문이 떠서 간만에 정말 큰 달을 봤습니다 큰 달을 봤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달 사진을 그래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늘 아침 이야기 드립니다 방송 전에 감사 스마일이 오늘 오후에 강원도 화천에 갑니다 그래서 제가 실은 내일 고객과 미팅이 있었는데 돈이 아니게 약속을 갖다 못 치기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긴 했지만 내일 1박 2일 일정으로 해서 강원도 화천 7사단 제 친한 동기생이 여기에서 연대장 지금은 바뀌어서 야단장으로 해서 임무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 안보 견학 및 저도 강원도 화천 쪽은 참 제가 많은 기억이 있지는 않은 곳이지만 그래도 저도 감사 스마일도 전방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또 제 나름대로 시간이 많이 흐르긴 했지만 아직까지 군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칠성전망대를 가보지는 않았고 칠성전망대 오늘 오후에 강원도 화천에 가서 하룻밤 자고 내일 아마 칠성전망대를 가게 될 것 같은데 내일 아침 방송을 갖다가 오늘 방송을 하고 또 업로드를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간에 감사 스마일 1박 2일 강원도 화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올댓고양의 뽀대디님께서 원당역 롯데캐슬 특화계 소개를 했는데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내년에 입주하는 아파트가 제가 알고 있기로 원당역 롯데캐슬하고 그리고 지축의 B1 지축의 B1을 갖다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축역 중 S클래스 옆쪽에 보면 B1이라는 블럭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공공분양을 했는데 여기가 내년 내년 하반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 네이버 부동산에는 2024년 4월로 또 예정이 되어 있네요 이거 조금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아마 그때 공사 중단단 것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걸로 지금 변경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보니까 골조는 거의 다 올라갔던데 어쨌든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입주하는 게 지축 B1하고 원당역 롯데캐슬만 지금 입주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원당역 롯데캐슬에 관련해가지고 감사 스마일이 작년에 또 많은 이야기를 했었으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당역 롯데캐슬 분양 받으신 분들이 또 많이 불안해하셨고 또 작년 12월부터 올 초반까지 이제 가격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아 이 원당역 롯데캐슬 괜히 분양받지 않았나 막 그런 걱정을 갖다 한가득 하셨을 텐데 분양 받으신 분들께는 다시 한번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찌됐든 간에 원당에서는 원당역 주변으로는 대장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덕양구에서도 상당히 인지도가 있는 아파트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먼저 드리고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제가 원당역 롯데캐슬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돈 받은 거 없고요 제가 그냥 제 나름대로 원당역 롯데캐슬을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사람이었고 또 분양 당시에 또 제가 이야기를 또 했었고 또 감사 스마일 TV 찐팬분이나 또 감사 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 중에서 원당역 롯데캐슬의 원주민분들이나 아니면 또 분양을 받으셔가지고 또 입지 예정자이신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원당역 롯데캐슬에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지금이라도 뭐 매수를 갖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걱정을 하신다고 하시면 그건 제 방송 보시고 한번 판단을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뽀데디님께 방송을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난 25일에 원당 4구역 전기총회가 종료되었고 여러 안건들 중에서 시설물 개선과 특화 추가 안건에 대해서 모두 통과되었고 이곳을 통해서 분양받은 수분양자분들께 사진과 내용을 공유 드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물론 뭐 사진과 내용도 있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원당역 롯데캐슬에 또 홍보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총 공사기간이 41개월로 처음에는 언제쯤 끝이 날까 생각도 했었는데 입주까지 이제 1년도 남지 않았다 제가 보니까 이제 골조는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딱 정확하게 말하면 8월 말 입주 예정이라고 한다고 하면 내년 8월 말 입주 예정이라고 한다고 하면 한 1년 정도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 간단하게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공간별 특화계 노블 그린 게이트 출입구 진입로에 이렇게 노블 그린 게이트를 갖다 만든다고 합니다 특수형 소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식지화가 될 것 같고요 또 노블 마루가든 소공원 입구 인접해서 휴게정원도 이렇게 지금 만들 계획을 갖고 있고요 상당히 팽나무라든지 그리고 거성마루라든지 건천이라든지 녹지 그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조성이 될 것 같습니다 중앙정원을 활용해서 특수목을 식지하면서 석가산과 티하우스를 추가해서 휴게 공간을 개선하는 중앙정원의 노블리티 마운트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멋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월 오봉도라든지 모던 폰드 그리고 이제 상당히 조형 소나무들까지 제가 최근에 리버파크자이 적은 리버파크자이를 갔을 때 정말 조경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충격 설테레 프루지오도 상당히 조경이 잘 돼 있는데 버금 가지 않을까 그것보다 더 좋게 지금 조성이 되지 않을까 또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노블리티 마운트로 해서 중앙정원의 브릿지라든지 모던 폰트라든지 배롱나무, 복중 티하우스, 마운틴하우스까지 이렇게 조감도로 봤을 때는 정말 멋질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조성이 된다고 하면 입주하시는 분들께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여기를 또 찾는 분들 또 입주 예정자 가족분들이라든지 또 지인분들이 여기에 방문을 했을 때도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중앙정원의 티하우스도 이렇게 마련된다고 하는데 이 티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되는 이렇게 되어 있는 아파트들을 제가 몇 군데 가서 보았는데 거기보다 훨씬 더 고급스럽게 지금 조성이 되는 것 같고요 이 조감도대로 이렇게 공사 완료된다고 하면 분명한 건 원당용 로테캐슬의 그런 가치는 더 높아진다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요 또 부대시설 앞에 휴게 정원도 노블 아일랜드 가든으로 해가지고 생태 연못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성이 된다고 합니다 정말 그림만으로 보게 되니까 조금 그러는데 다음에 입주 후에 감사 스마일이 직접 가가지고 한번 또 영상에 담아드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터 피스클리프 10m 단차구의 휴게 정원을 멋지게 집벽형 석가산이라든지 생태 연못 그리고 또 그대로 노출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연을 재현한 집벽형 석가산과 폭포 생태 연못을 계획해서 산속에서 둘러싸인 편안하고 아늑한 느낌을 연출하고 옹벽 상단부의 잔디뜰과 여기 옹벽 상단부에 잔디뜰이 있는데 또 이 전망 파고라는 특별한 전망 카페 공간까지도 지금 조성이 된다고 합니다 이야 정말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곳이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 한림프레버가 지금 1층하고 2층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되어 있긴 한데 이렇게 집벽형의 석가산은 안 되어 있어요 또 생태 연못이라든지 엘레베이터로 해가지고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지는 않는데 이런 것들은 정말 멋지네요 또 추가적으로 또 외부 엘리베이터를 추가적으로 설치를 지금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정말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다 이렇게 외부 엘리베이터가 있어야지만 2층이나 1층에서 오고 갈 때도 상당히 편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북측 출입구의 휴게정관의 노블밸리가든 일부 시설들을 이동시켜가지고 뒷공간을 활용을 하면서 산책로를 형성시키고 주민운동시설을 개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1층에서 이제 산책을 갖다가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1층 2층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순환형으로 해가지고 산책 코스를 갖다가 지금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선을 조정해가지고 하나의 커다란 힐링 정원으로 재구성하고 모던하고 조형적인 바테이블과 바테이블과 어우러진 대형 팽나무 숲을 두어가지고 세련되고 아늑한 실매 공간으로 연출을 한다고 합니다 정말 멋있네요 바테이블 연결 구간, 그린 엣지, 왕번나무, 배롱나무 이야 정말 감사스마일도 가서 살아보고 싶은 정도로 정말 정말 이 조감도만 봤을 때는 최고의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주민운동공간 노블헬시폴레 또 지금 설치가 될 계획이고요 또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앞에 소형 놀이터를 추가하고 3개의 테마 놀이터 중에 하나를 물놀이터로 개선하는데 일반 놀이터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구름 플러스 물놀이, 담수형 물놀이터, 그 다음에 구름놀이 그래서 마스트피스 워터 힐로 해가지고 이렇게 멋지게 어린이 놀이터가 또 조성이 된다고 합니다 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클라우드 힐, 구름 속을 헤엄치며 뛰어노는 클라우드 힐 아 정말 어린 자녀들을 두고 계시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또 원단역 방면으로 가장 많은 이동 농선을 예상해서 벽천과 휴게 공간 및 입부 경관을 개선했는데 노블 워터 테라스 가든까지도 이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원단역 방향으로 해서 출입부 휴게 정원을 노블 워터 테라스 가든으로 해서 만들어서 또 원단역에서 이렇게 롯데캐슬로 오시는 분들께도 이런 공간들을 제공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시설 개선으로 커튼 홀룩 방식으로 해가지고 새로 조명으로 지금 추가적으로 특화가 됐다고 하는데 부분적으로 적용되어 아쉬움이 있었으나 새로 조명과 함께 지대가 높은 쪽으로 설치함으로써 미간 개선과 시선 확보가 되었다 시선 확보를 갖다 할 수 있게 지금 이렇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커튼 홀룩 방식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축 센텀 가든이 가장 먼저 그리고 고양시에서는 이렇게 지금 커튼 홀룩 방식이 이제 시도돼가지고 이제 지금 실제적으로 커튼 홀룩 방식으로 해서 지축 센텀 가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원단역 롯데캐슬도 이렇게 커튼 홀룩 방식으로 해가지고 조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존보다 또 업그레이더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아파트를 갖다 아일 수 있는 또 어떻게 보면 대외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이 커튼 홀룩 방식은 좋아 보이고요 또 입주민들의 그런 자부심을 갖다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특화의 특화 계획이다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립니다 또 키주전을 설치를 했는데 연령대를 조사한 결과 젊은 연령대가 정말 많이 입주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볼룸이라든지 클라이밍, 점핑장이 포함된 키주전을 갖다 이렇게 설치를 했다라고 합니다 정말 어린 자녀를 가지고 계시는 20, 30대 입주 예장자분들은 정말 정말 잘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전기차 통전시설이라든지 또 건식 사우나 설치, 문주 개선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후에 추가 설명 드리겠다 일부 변경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아파트 바닥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저희는 기둥보 방식, 기둥보 슬래브로 해가지고 슬래브의 하중을 받아도 보호와 기둥을 통해서 하중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으니 안심하시고 얼마 전 국토교통부와 고양시의 점검을 받았는데 양호한 사업장으로 평가가 되었음을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보시면 여기가 기둥이고요 이게 기둥과 슬래브를 받치는 보호 그리고 이게 슬래브인데 보시는 것처럼 공사를 잘 진행을 하고 있다 원당 롯데캐슬 조합원 분들과 입주민 여러분 사전 점검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전 점검이 한 1년이 아니라 한 9개월 정도 남아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최근에 원당역을 갔을 때 보니까 골조공사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된 것 같고 이제 1년 동안 내부 마무리 공사만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검사 스마일에게 많은 애청자분들이 저에게 이것도 좀 방송을 해주십시오 여기도 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모든 사람들의 그런 의견을 반영을 해가지고 해줄 수는 없고요 제가 판단했을 때 원당롯데캐슬 오늘 이야기 드린 것은 이 특화 계획이 제가 생각했을 때 너무너무 멋지게 잘 지금 반영이 되어 있고 지금 같은 이런 시기에 롯데건설에서 또 원당롯데캐슬 조합원 분들께서 조합장님 포함해가지고 모든 입주 예정자 분들께서 힘을 모아가지고 롯데건설에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잘 지금 조성이 되고 있다는 이 중간적인 이런 소식을 갖다가 저도 이제 카페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전에 듣고 제 나름대로 이제 원당롯데캐슬에 작년에 분양을 받으셨던 분들 중에서 이제 좀 많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또 입주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원당롯데캐슬 입주할 때 마이너스가 되면 어떻게 하나요 근데 제가 작년에도 그랬고 올 초에도 그랬습니다 그럴 일이 일도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고양시도 지금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부동산 카페를 통해서 확인했는데 지축역 4절을 풀어주고 9.8을 실거래를 찍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원당롯데캐슬도 조심스럽게 입주하고 난 이후에는 9.0이 넘어가지 않을까 저는 8.4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신축 입주 아파트가 네이버 부동산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년에 입주가 만약에 지축 비원이 2023년에 입주를 못하고 2024년으로 딜레이된다고 하면 장항지구의 실원 희망타운 정도 빼고는 아마 고양시의 내년 입주는 원당롯데캐슬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2025년, 2026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원당롯데캐슬리 2024년 8월 예정이고요 아 잠깐만요 제가 지축 비원이 2024년이었죠 제가 지금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잠시만요 아 네 죄송합니다 제가 2025년으로 착각을 했는데 지축 비원이 2014년 4월인데 지금 4월은 조금 4월보다 조금 더 딜레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갔을 때 내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골도는 다 올라가 있는데 시간적으로 촉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내년에 입주하는 게 원당롯데캐슬라고 지축 비원인데 지축 비원이 아마 내년에서 내년 하반기 정도로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3년 그린코아 더 베스트도 원래는 7월 말에 입주를 했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9월 말로 해서 거의 한 3개월 정도가 딜레이 8, 9, 2개월 정도가 딜레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당롯데캐슬리 어쨌든 간에 내년에 내년 8월에 입주하고 지축 비원이 또 내년에 입주를 하게 되면 고양시의 장황지구 신원 희망타운을 제외하고는 고양시의 입주 물량이 정말 전무하다 그래서 아마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적양국의 전셋가격이 상승하는 거라든지 또 전셋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매매가격도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이야기 드리고요 원당롯데캐슬 스카이엘 아파트 입주하신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내년 입주 때까지 기다리시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감기해서 이야기 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또 원당롯데캐슬 뿐만 아니라 지축 비원이라든지 또 고양시에 또 좋은 아파트 분양 소식이라든지 어쨌든 간에 또 입주해가지고 이렇게 또 진행되는 상황들이 있으면 감사스마일이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9월 첫날인데 9월 첫날 행복 가득하시고 좋은일만 가득하십시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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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